현대상이에요 우리 어린이보험 태아보험의 9대9 끝판왕 이런 부분도 저 보호망이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 연휴로 부모님 운전자 담보 한번 화제해 봐야 될 것 같구요 간편 보험 4종 311 초간편이죠 재진단 전이함도 되는거 334 원래 있었구요 355 경증 31010 초경증 건강체는 51010과 여성건강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명절 연휴로 보험 체크포인트에요 부모님 2만원대 부모님 2만원대로 이 모두가 가입이 된다는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종수드비 종수드비로 이렇게 해서 지금 1호종수드비 매일지급이 되죠 KB랑 DB는 안됩니다 그리고 뇌심 혈정종의 치료비 뇌졸증 특정 심장 순환기질환 로봇 다빈치 레보다이 암특정 2번 일당도 1인실과 2,3인실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전부 다 상해쪽 혈정종의 치료비 로봇암수술 특정 로봇 이런것만 준비해도 매우 경제적으로 괜찮은데요 보험료는 거의 3만원대 물론 3텐텐은 저렴하기 때문에 남성이든 여성인이든 거의 2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하지만 최저 보험료가 2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담보를 좀 넣어야 돼요 자 명절 연휴로 보험 체크포인트에요 자 일단은 부모님 1만원대 상해보험이죠 1만원대 상해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구요 입원 자주 하시는 우리 80세 어머님들도 수술 많이 한다는데요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부모님 상해보험 1만원 1만원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죠 1만원 플랜으로 준비가 가능하구요 자 90세까지 돼요 전연령 그리고 간편 심사기준도 3개월 이내에 3개월 무사고라면 모두 다 프리패스 자 두번째 최고의 가성비죠 1만원의 행보으로 다양한 상해보장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배우자 피범자 추가해서 부모님 상해보험 한 증권으로 같이 꾸겨서 꾸겨서 같이 내면 보험료도 저렴하고 매우 좋게 가입이 가능하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지인지 아시겠죠 네 상해 수수비 네 다 넣었어요 골절도 넣고 상해 다 넣습니다 물론 질병 없는게 좀 그렇지만 말그대로 상해보험이니까 그러니까 보험료도 거의 만원대처럼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거 자 귀덩기 운전자 운전 대비 운전자 보험이에요 자 자동차 사고 사고 자동차 사고 처리 점금 변호사 선임비 선지급 대저 70% 1억 한도 내 딥이랑 똑같습니다 자동차 사고 벌금 100% 자동차 사고 벌금 대인 대물 100% 신담보가 탑재가 되었는데 사고 피해자 해상시에 보장은 그래서 운전 뺑브손이 무면허 약물 다 되구요 그리고 중과실 중과실 중 상해 피해 상담 지원 탑승 중 상해시 보장 이것도 다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운전자 비용 담보 네 그래서 운전자 비용 담보도 거의 만원 넘으면 솔직히 부담되긴 하지만 상해쪽이나 여러가지 가치되면 그래도 한 뭐 만원대 중반 남성이 좀 더 비싸긴 하지만 어 만원대 중반 여성분들은 남성은 2만원 초반 이렇게 가입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집을 오래 비워두면 화재보험 화재사고 9회부터 급격히 중과가 되고 있을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면 연평균 계속 월평균도 계속 화재가 건조하고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화재와 상해담보 이렇게 넣으셔도 좋을 것 같구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파트 화재 네 그래서 화재의 지진 손해 풍수 제외 그 다음에 건물 복구 비용 그 다음에 주택의식 임시 거주비 25만원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좋을 것 같구요 상해담보도 가족 화재 CT MRI 네 상해 수수비 1호종 창사봉합술 상해 특정급여 이런 부분 넣어도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거의 마흔대 초중반 그리고 여성분들은 상해보험만 넣어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1 간편한 112이죠 112 1땡 암 내조증 급성 6대 질병도 딱 1년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 보험망도 많이 추천해주었는데요 DB거랑 그래서 암 기왕료 고객이라면 1년만 지나면 기존에 가입에 기존에 암에 걸렸던 기왕료 보장이 될까요 전의암 3천만원 통합진단비 전부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대 질환 기왕요 고객이라면 매년 지급되는 가성비 담보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급여 치료지원금 매년 천만원 혈정종의 치료비 매년 3천만원 이렇게 해서 전의암 여성통합암 혈정종의 치료비 상해질병치료증금 이런거 다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넣어도 보험료가 물론 50대는 많이 올라가지만 40대 분들은 2만원대 후반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됩니다 자 중증 질환 병력이라면 일단은 경증은 초경증은 312 그 다음에 333 3년만 지나면 되니까 3년만 지나면 3땡 모두 다 인수가 돼요 그 외에 2번 수술 2년만 지나면 프리패스다 보니까 매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중대질환 걱정 고객이라면 누적 한도를 안걸리는 고객치료비 보장으로 그래서 암주로치료비 5년간 1억 산정튼내 3천만원 매외 종수두비도 되고 2번비 2인실 3인실 수두비도 이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3대 진단비 3대 진단비 그래서 업셀링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증 난치성 산정튼내 암주 치료비 상해 질병 수두비까지 다 넣어도 자 40대는 보험료가 별로 비싸지 않는데 50대가 넘어가니까 특히 남자 사악하네 여기 8만 9천원 역시 20년나 20년 갱시형이라도 비쌉니다 자 초경증 3호예요 500개 그냥 패스예요 경증질환 초죠 초 경증질환 아니면 4년만 지나면 프리패스 그래서 간병인 사용 일단 미가입 고객은 1년 이내 감액 100% 그래서 상해 질병 간병인은 15, 5, 7만원 180부터 365일은 15, 10만원 수두비를 레보아이나 다빈치 로봇 같이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 간편한 31010 그래서 15세부터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구요 10년 이내 경증 예외 질환 장 땡기면 자 변경점 80세에서 500개로 예외 질환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DB 손해봄이 워낙 경증으로 일단은 3, 8, 5 이런거 예외 질환도가지고 많이 잘 팔렸거든요 타사가 많이 쫓아온 것 같습니다 가장 저렴한 간편 보험 이내 질환도 각각 3천만원 3천만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건강고지 검사 치료 약제비까지 매년 급여 항혈전 치료 보험료 납입지원 산적튼내 혈정종의 치료비 혈정제거 치료비 이 모두가 가입이 되고 혈관 조용수 CT 에바라이 심장초음파 뇌파 뇌척수 50만원 30만원 상해 질병치료 점금 100만원부터 천만원까지 그래서 51010 네 매년 받는 이대질환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4만원대로 네 여성은 2만원대 그리고 건강고지 건강한 고객이라면 시술 수술 로봇수술까지 다 되구요 예 그리고 1호종 매회 종 상급병원 150 130 로봇은 특히 로봇암수술 특정 질환 로봇수술 천만원 200만원 1,8종 동시에 가입이 됐고 특정 급여 수술을 위해서 나온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아요 그래서 수술비랑 이것저것 다루면 거의 6만원대 6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9대9 여성 건강보험이죠 갑상수암 약 39만명 여자가 남자보다 4배 높다 암종별 발생률 갑상수암 진단 치료과정을 보는 9대9 여성이에요 반응생검검사 네 수술 안했어요 40만원 나오구요 CT 네 질병 30만원 최대 70만원까지 진단은 유사암 천만원 갑상수암 암진단비 500만원 최대 1억 5천까지 네 된다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성암플랜 이 모든거 1,2만원으로 됩니다 암주요 여성통합 그 다음에 5년간 주거 최대 12번 보험료 납입면제 납입지원 로보납 이렇게 다 넣는데요 보험료가 뭐 저렴해요 저렴하면서 거의 보시면 2만원대 3만원대 물론 건강고지는 뭐 10년 8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3호로 가입해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암주요치료비 개정 예정사항이에요 퍼펙트나 간편한 3퇴승도 암치료비가 5년에서 10년 네 이거는 근데 다 지금 늘리고 있는 추세에요 지연 구간도 천만부터 1억이 아니고 500만부터 야 이거 하나는 동향 똑같네요 1억 5천 1억 5천 10년간 이거는 홍국생명이랑 똑같네요 홍국생명 홍국생명도 이렇게 해서 18억까지 나오는 블랙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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